마요네즈 있어요? 마요네즈는 여기 있었어. 근데 얘 왜 있는지 몰라서. 마요네즈 왜. 김이랑 마요네즈랑 잘 어울리거든요? 동장이랑 아니었어? 마요네즈도 잘 어울려요. 여기다가? 깻잎, 쌈무. 여기다가 고기 한 잔 넣으시고. 고기 하나 넣고. 밥은 취한 거 넣으시고. 거기다 이제 마요네즈를 넣는 거예요? 넣으면 맛이 안 나니까. 바깥쪽에 있어야 해요. 흐른다. 김밥 같다, 김밥. 나 더 뭉쳐줘. 미안해. 먹고 있는데. 내가 마음이 닦아서 그래. 여기다 한번 뿌려줘. 맛있어요? 궁금하다. 왜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? 맛있어요? 무슨 맛이에요? 마요네즈 때문에 훨씬 고소해. 매운맛을 좀 잡아주고. 되게 고소해. 마요네즈 때문에. 됐어. 간장 말고 마요네즈 찍어 먹는단 말이야. 약간 나는 참치김밥 먹는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맛있다. 맛있지? 왜 맛있지?